Git으로 버전 관리를 할 때요, Git 커밋으로 버전을 만들었는데 뭔가 실수했거나 해서 취소하고 싶을 수 있죠. 이때 Git Reset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Git Reset에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oft, Mixed, Hard 인데요. 이 세 가지 옵션은 처음 배우면 무슨 차인지 좀 헷갈리고 심지어 Hard는 잘못 썼다가는 되돌릴 수도 없어서요.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Git Reset과 Git Reset의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 Reset 명령은요, 커밋을 취소해서 없애고 이전 커밋으로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Git Log로 볼 수 있는 커밋 해시 있죠. 이 커밋 해시를 써서요, 이 커밋 해시 버전을 갈 때까지 거쳐왔던 모든 커밋을 없앱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전 버전의 커밋 해시를 붙고 Git Reset에 커밋 해시를 해볼게요. 이제 파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3, 2, 1. 엥? 파일 상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Git Log를 찍어보면요, 아까 있던 최근 커밋 해시는 사라졌고, 최근 버전이 Git Reset한 커밋 해시 버전이죠. 어.. 왜 파일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번엔 이 상태에서요, 두 커밋 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 두 커밋 각각마다 파일에서 한 줄씩 추가해서요, 그러면 두 단계 리셋을 한다면, 예상하기로는, 음.. 두 줄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Git Reset을 하면, 3, 2, 1. 엥? 이번에도 파일 상태는 이전 버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Git Reset은 어떤 식으로 동작할까요? Git Reset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Git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인 단순 파일 변경, 그리고 Git의 스테이지, 이 두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버전을 저장할 때요, 단순히 작업 공간에서 저장한 다음, Git Commit 하면 안 된다고 했죠? Git Commit은요, 변경할 파일이 있을 때요, 그 중에서 이번 버전에 업데이트 할 파일만 Git Add로 스테이지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Git Commit은 스테이지에 올라온 업데이트 할 파일만 가지고 버전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파일 내용이 바뀌는 작업 디렉터리 변경 시점, 그리고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커밋되는 시점, 이 두 시점은 별개입니다. 파일 내용이 바뀐다는 말은 뭔가요? 말 그대로 작업 디렉터리에서 파일에 쓰여있는 내용이 달라졌다, 라는 의미고요,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커밋하는 작업은 Git 프로그램의 버전 업데이트 관점입니다. 이때 아까 시도한 Git Reset은요, 기본적으로는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요, Git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동작합니다. 이 Git Reset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되돌리는데요, 버전을 기록할 땐 Add, Commit 순서였으니까 Reset은 반대입니다. 일단은 Git Commit을 되돌리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올리는 작업이었던 Git Add도 되돌립니다. 이 Git Add와 Commit을 할 때는요, 이미 작업 디렉터리에서 파일은 변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변경이 끝난 상태에서 Git Add로 스테이지에 올리고, Git에 Commit을 만드는 것이 Git Commit입니다. 이렇게 Git Reset은 Commit Add한 Git 프로그램 안의 개념만 되돌리기 때문에요, 파일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예제로 돌아오면요, 첫 번째 Git Reset으로 한 Commit 되돌아갔을 때 있죠, 이때도 Commit 없애고 스테이지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작업 디렉터리는 가장 최신의 변경인 상태지만요, Commit이랑 Add는 되돌아가서 최근에 Git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Git Reset을 했었죠. 이번엔 Git 되돌리기 작업. 이 Git 되돌리기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죠? Commit 없애고 스테이지 푸는 작업을 두 Commit이니까 두 번 해서요. 이번에도 파일 내용은 어떻죠? 파일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요, Git Add Commit을 두 번 한 명령만 취소합니다. Git Reset의 동작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Git Reset에서 종종 쓰이는 세 가지 옵션, Soft, Mixed, Hard를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Mixed 옵션은 잘 안 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Mixed는 옵션을 안 준 Git Reset과 같아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Soft랑 Hard만 알면 되는데요, 대충 이해하려면, Soft는 기본보다 소프트하게 리셋해서 Soft고, Hard는 기본보다 하드하게 리셋해서 Har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염두해줄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Git으로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세 단계입니다. 일단 최신 커밋 상태부터요, 먼저 파일 내용을 변경하고 Git Add 하고 Git Commit 한다. 이 순서대로 버전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 Git Reset, 즉 Mixed 옵션은 두 단계를 리셋했습니다. Soft 옵션으로 되돌리면은요, 이것보다 소프트하게 리셋해서 커밋만 되돌리고, 스테이지에서 내리는 작업, 즉 Git Add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it Status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면요, Add는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셋한 커밋에서 변경할 예정이었던 파일이 스테이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Hard 옵션으로 되돌리면은요, 더 하드하게 리셋해서 파일 내용 변경까지 리셋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할 때요, Git Reset은 기본적으로 파일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명시적으로 Hard 옵션을 주면, Reset 대상 커밋 이후로 변경된 내용까지 리셋해서 없었던 셈이 됩니다. 그래서 Hard 옵션을 쓸 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Hard 옵션으로 되돌리고 났더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리셋한 부분 중에서요, 일부 코드는 다시 사용해야 됐다면, 그 일부 코드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Soft 옵션이나 아니면, MoOption Git Reset, Mixed 옵션으로 되돌렸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파일 변경 내용은 최신 상태라서요, 최신 변경점 중에서 유지할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Hard 옵션은 쓰지 않거나, 특히 조심해서 쓰고요, 그냥 MoOption Git Reset 후에, 최신 변경 사항이 전부 다, 진짜로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그때, Git Restore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Git Reset과, Git Reset의 세 가지 옵션, Soft, Mixed, Hard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지금까지의 Git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들, Git Add Commit 명령의 의미, Git Check Out, 그리고 이번 영상 Git Reset까지를,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랑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명령이라서 중요한데, 컨텐츠로 따로 다뤄서 설명하기는, 좀 애매했던, 사소한 명령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